컴온! 자, 꼼짝 이벤트! 조스트 디노들입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네이버 커특창에 찐한 친구! 봐봐, 여기. 찐한 친구 누르시.. 여기 같이 들어오세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없어!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참기하니까. 어, 들어오고 있어! 컴온! 컴온! 몇 명이 들어오고 있어? 야, 빨리 눌러. 네이버 TV! 115명! 흔한 연예인의 모습입니다. 어, 137명! 어, 간다! 심했어! 야, 심했어! 심했어! 나 뜰게요, 안녕! 네이버 TV, 컴온싱!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거 몇 명이나 보고 있는 거지, 이거? 야, 무한민국 이후 최애 존재이래. 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물 받을 줄 아는 거야. 아,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야, 우리 시작이다. 인사, 인사하고 하자. 아, 진짜, 조금만 더 보이고, 조금만 더 보이고, 조금만 더 보이고. 우리 좀 자연스러운 모습들. 그래, 그래, 그래.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래. 지금 이 상태로 안 돼. 이게 인원이구나. 이게 인원이구나. 네이버, 어, 자. 네이버, 어, 자. 5초 딜레이예요, 5초 딜레이예요. 아, 5초 딜레이. 이거 지금 몇 분 들어오신 거 어떻게. 3만 500, 600, 700, 800, 370, 100. 근데 이거 왜 많이 누르면 좋은 거야? 1000. 야, 좋다, 좋다.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은 거지. 좋아요인데. 아니, 장모로 우리가 누르는데? 우리 춘천 청완대에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보고 계시죠.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용돈 좀 주세요. 사기 친구들. 자, 이거 지금 몇 분 들어오신 줄 몰라. 지금 500명, 500분 들어오신 줄 몰라. 500.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게 어디 있어. 위에 뛰잖아, 위에. 하, 바보. 하, 바보. 하, 바보. 양둥근. 이건 댓글이잖아, 댓글. 아, 진짜? 댓글하고 뭐하고 다 똑같아. 4만 넘었어요, 4만. 4만 넘었네. 자, 이제 시작하자. 자, 네이버 TV 라이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필립. 그 아닌가 보다. 배 맞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안 그래. 최필립. 동민. 하하. 동구. 제이. 종민. 결혼. I say 7. You say 9. 7. 9. 7. 9. 1.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사가 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원래는 저희 그 훈대맛집이죠. 김종국 하아의 501 정육식당. 거기가 이제 연예인이래서 그게 잘되는 게 아니라, 원래 맛있어. 완전 야, 원래 맛있어. 아니, 된장찌개가 식어. 전국, 전국이어에 의해서 잘될려고. 아, 그렇죠. 그럴때도 됩니다. 어찌 됐든 똑같이 나눠 봤습니다. 아, 됐어. 자, 그랬는데 저희 안경제비 PD가 이렇게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녹화를 약간 지원시켜서 저희가 고객집을 포기하고 여기 팬엔터테인먼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오, 제준이 엄청나게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30분 후 이 채널에서 찐한 친구가 방송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왜? 선물이 미친듯이 줄 거예요 엄청 싼 짜증이군요 정말 좋아? 다 드립니다, 다 드릴 거예요 네, 선물이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너무 예쁜 이 조스티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거 나 정말 갖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짱 안 남았어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거 진짜 안 남아요 난 이 한글, 한글 맥글 우리나라 최초, 유니버셜 라이센스 한글 라이센스 40주년, 스티븐 스피어의 첫 번째 작품이죠 조스티 네, 칼리프의 시와 유니버셜 콜라보레이션 오줌이에요? 아닙니다, 이 조스티 아니, 오줌이 안 되고요? 20장을 드립니다 자, 이게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조스티 멋있어, 멋있어 이게 자우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스티예요 네, 이렇게 영어로 되어있어서 1975년 여러분, 샤크가 무섭고 이 예쁜 조스티셔츠 5만원 상당에 이 좋은 재질의 조스티 재질 좋네 오늘 20명께 드리면서 20명 여러분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저희가 20명께 저희의 싸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이 들어가 있는 바로 싸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 개그진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께 쉽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소리질러 하면 뀨 로 댓글창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질러! 뀨! 자, 지금도 뀨! 맨 처음에 올리시는 분 뀨! 와, 와, 나이스! 싸이 대박! 자, 안 나오나? 뀨! 자, 조이! 조이! 조이 나왔어요 네 조이! 조이! 자, 뀨! 조이님께 그러면 저희가 네, 드리시죠 뀨! 처음 올려주시는 분께 저희가 조스티! 조스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뀨! 자, 요런식이에요 이제 요런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소통의 왕들이니까 네 좀 추석체크도 좀 해주시고 네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소통 지금 뀨! 뀨!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오셨어요 뀨은 한 명뿐이었죠 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야, 뀨! 자, 지금 디퍼플 아이엠교아나 아기천사 지니님 네 깔끈미남님 김남주님 강희님 네 아이고 나는 야왕양 네 민정님 핵찌님 희윤님 아... 지연님 네, 그래서 이거 죽죽 읽어줘요 박나현님 이름만 읽어보실 출소채 까끗미남님 소혜진 채영님 민트 숙자씨 영살 총장님 바다영 엘럴 씨 K K K 은서 영어 장빈 낙조 난영 아가가 영어 영어 은서 영어 영어 K 영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뭐하는거에요 우리 박신민수 형님 저 깍지 허영빈 김태환 혹시 YDG 형님이 채팅좀 읽어주시라고 YDG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백원미남 글을 읽어주시면 될거 같아요 괜찮은것이 있나요 안보이는거 아니죠 블루 치하하하 안녕하세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성동구 보안거 구세연님이 아까 그 생일 축하한 세연인데요 진짜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연님께 생일 축하도록 놀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세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방금 저희 위에 장동민 존자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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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지 모르겠네 민님 민님 가자 지는거 가겠습니다 민님 10만 넘었어 10만 넘었어 아 벌써 자 저희 6명 멤버의 나이를 합하면 몇 살인가요? 가장 빨리 너무 어려운데? 어 나왔어요 기대 252 축하합니다 252 센파 스탠바 자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끝냈습니다 끝!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저희 그 찐친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이제 거짓말 게임 라이어 게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했죠 네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다들 핵인사들이시니까 아 그렇죠 요 게임들 다들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 우리 6명 중에서 네 그 주제를 5명만 알고 1명은 모릅니다 모르죠 예를 들면 5명은 사과 네 1명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할 텐데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네 1명만 지금 모르겠구나 요거를 맞춰주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네 시청자분들이 네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유추해가지고 그렇죠 미리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명이 아니라 총 20명께 선부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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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아니야 지금 우리 티가 3개가 나갔잖아 아 그럼요 아 그러네 너 지금 뭐 잔치났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거 중복해서 쓰시는 분들은요 고소박이거든요 하하하하 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뽑아 뭘 뽑는 거예요? 아 뽑읍시다 자 이제 영어의 제시어가 있어요 자 하나 뽑고 저거 자기 이름을 써야 돼 그럼 다시 네 그럼 다시 여기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자 여러분 지금 저희의 제시어는 인물입니다 인물? 인물? 인물이다 인물이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알았나? 양동문 씨는 지금 설사병이 나가지고요 네네네 잠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시어는 인물이에요 인물입니다 인물 이 중에서 한 명만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존빈이부터 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왜 저부터 해요 저쪽부터 저는 어 아니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 설명을 해보세요 너무 직접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애매호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걸 직설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가 그 사람 때문에 어 알아맞혔다 어? 우리 많이 했을 때 맨날 그렇게 히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책임이야 책임이지 타치만두고 타치만두고 오케이 자 이 인물은 남자입니다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50%의 확률인데 잘 찍었네 응 좋았어 다음 들어보셨는데 어 잘했어 잘했어 다음 하시죠 근데 그 여성스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 아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스러움도 많이 있어요 여성스러움 어 저는 확실히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이따 말할게요 미안하네 네 아니 근데 왔냐? 아 이거 뭐 안타게임이란 말인데 나 진짜 아니야 난 이 하이 리액션 이게 내가 내가 만약에 라이 오면 나 진짜 나 내일 감기 걸려요 뭐야? 눈병 갈 거야 눈병 아니 그런 거 없어 갑자기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분은 당신이 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분은 진짜 진짜 의리가 있어 아닌데 아니 의리 있어 의리 있어 오케이 야 세상에 의리 없는 사람이거든요 있어요 정말 많아 일본 순사도 의리 있어 어 잠깐만 어? 여성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이킬 수 없지 그러니까 또 남겨끼라고 그냥 나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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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리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다 의리라는 게 있는 거지 아니 그래 구찌 구찌 구이비똥 이렇게 너무 저기 드리무실하면 의심받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너무 드리무실 근데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 이 인물이 그 뭐 위인 그런 인물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뭐야 무슨 말이야 누군지 몰라 그런 위인이 있나 이 인물이면 똑같은 위인이 있어요? 아니 동근이가 이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왜 연기를 왜 아니야 이거 맞는 질문이었어 아니 왜냐면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지 인물인데 그러면 뭐 뭐하는지 사람 이름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국에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 아니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세요 인물이라 했는데 뭐 그냥 뭐 우리 중에 얘기하는 건 아니면 아니면 어디 그 뭐 어떤 뭐 이런 거지 야 이거 맞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동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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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제시어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주르륵 주르륵 나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하 씨 네 당신이 라이언데 괜히 지금 자기가 지금 의심을 받았다가 의심을 받았다가 괜히 지금 동근이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거 다의 리액션을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동근이 걸었는데 여기서 끝난 거야 일단 오케이 일단 정지 자 이분은 야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다행히 궁금해 하십니다 아 그래 다행히 자 이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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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럭해요 이분은 버럭해요 이분은 버럭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분은 버럭해요 어 괜히 너 괜히 뭐를 좋아하지 마 진보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위험한 단어예요 어허허허허허허 야 진짜 이건 너무 직접적 야 거락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예 경경도 있고 음명수 선배님 말할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마요 자 그럼 다음 단가죠 자 설명해주세요 그분에 대해서 얘 가끔 보면 얘 정상인가 아는 분이에요 미친 알아요 아니요 아는 데에 그분을 책임져봐요 그분을 아신다고요 얘 얘 미친 거 아니야? 아, 아는 분인가? 아는 분이에요? 난 알지 아, 알아요 아, 나 진짜 궁금하다 저는 완전 알죠 하아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알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지금 확실하게 촉이 오거든요 누구요? 직접 저로 얘기해 주세요 동글씨가 아, 아니야 아니야 좀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아, 한 번 더? 나도 인물이라고만 들었지 이게 뭐, 무슨 인물 그걸 못 들었던 거 같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 제시어만 보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시어니까, 그냥 인물이라며 근데 그 인물이 누군 줄 알고 거기 있어 그치? 무슨 인물이길래 그 인물을 한 번 찍으려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어? 얘가 왜 여기 있지? 저기요, 제 말 좀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꼭 제이가 범인일 때 한 사람을 감싸고 둡니다 아, 맞아 그래서 자기 거를 피해가는 성향이 있는 아, 맞아 똑같아요 아, 또 내가 무슨 성향이 있어? 내가 넌 그런 성향 내가 그런 성향 감싸면서 두 명이서 같이 빠져나가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까? 아, 그래?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그래요 아니, 제이가 이런 거 있지 자기 주장을 편다기보다 그 후에 누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거갱이 얹혀가지고 그렇지 버스트하고 가는 얘들아, 얘들아 내가 확실히 얘기해줄게 어 나 이 친구랑 어 나도 나도 그 아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지 듣는데 아는 거 같았어 야, 너 진짜 얘네 완전 실수를 너무하는데 실수는 너무한 거야? 너무한 거야? 아니, 얘네 둘이 말아먹네 지금 야, 지금 너무 지금 어? 알아요? 너네 이거 너무 직접적이야, 지금 다 내가 직접적 뭐가 왜 직접적인지 얘기해보세요 어 왜 직접적이죠? 이게 왜 직접적이야? 왜냐면 지금 내가 적어줄게요, 내가 어 어 어 뭐를 야, 이 얘기한 거는 이 얘기한 거는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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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봤어? 봐봐, 야, 봐봐, 야 제발, 비누이야, 비누이 진짜 위험한 얘기에요 필립이야, 비누이 왜, 비누이야? 잠깐만, 저 모르잖아, 모르잖아 어, 저 모르잖아, 비누이 몰라 아, 그래? 자, 이 정도에서 결정할까요? 아, 아니 한 번 더 쪼갖고 한 번 더 해? 쪼갖고 네, 저 쪼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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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만날 적 있어요? 예? 아, 질문 그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 질문 또 한 번 해봅시다 해봐, 해봐, 해봐 몰아가는 거지 아, 몰아가? 이 친구 만날 적 있어요? 자주 만나요 종종 만납니다, 종종 종종 맞는데요? 종종 만납니다 그,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하지 넌 נ.. 너 metro 누나 넌 그러고 같은데 논 미친구 잘 만나니? 네 언제 많이만 나olate 언제 먼저 어디서 체험해 봤어요? 오늘 오늘 언제 오늘 언제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인지 말해줘 아, 여러분 그게 중요해,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인증을 해서 아, 어렵다, 이거 어디서 를 얘기하는 순간 이미 다 파악이 돼 너보고 그렇게 감안해 아니, 지금 여운이 지금 누구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가 준비할 동안 이게 없는데? 살짝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 노랜데? 누구 노래를 듣고 와? 이거, 이거야? 아, 맞다 여기 치는 노래! 아, 맞다! 아, 뭐 치는 노래 할 줄 알아 아, 치는 노래 막 다음 시간에 도착할 줄 알아 아, 지금 당황합니다 지금 당황합니다 자 방송을 못 생각하나 봐 방송 시작해서 라이어 지목합시다 나는 하아다 하아 나는 하아라고 생각해 나 모르겠어 누가 도둑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라이어 게임 누가 제일 잘해? 너? 나지? 나야 하아 하아 나 아까 딱 왔어 후회하지? 지금 라이어 되게 흘러왔어 야! 야! 내 말 들어 너 나 빚지? 우리가 봤지 않아? 나 지금 얘 미묘한 표정이 있어 딱 꽂혔어 나 감기 걸린다니까 내일 두뼈 걸린 고양이 하아 시작부터 이 얘기 하더라고 나야 그러면 설명을 하려고 너 누구야? 나 침없다 누구야? 나? 너? 하아 하아 비닐이야 내 말 안 보고 있어 너 진짜 얘네 당황하면은 그 찝은 사람 얘기한다 내가 매니스라고 나 좀 더 쓰냐? 조금 있다가 만약에 하아가 조금만 더 얘기 들어봐 이러면 이제 100%인데 하아가 나는 정말 확실해 얘야 여러분 하아 나 정말 이거 보고 뻑해 나는 하아는 너가 루치 너가 믿어 하아야 하아 하아 아 모르겠어 약간 야 하나 둘 셋 하면 맛있어 내가 불어왔스 자 찍자 내가 불어왔스 하나 둘 셋 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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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자 시켓집은 적어둬주세요 네 이거 딱 공개하게 공개하시죠 하아 그냥 그건 정답이잖아 진짜 라이어의 정체는? 하나 둘 셋 누구야? 너네 버럿 너 한 명 찍어 빨리 누구 때문이야? 아니 너 너 정답 알았어? 야 정답 알았어? 야 아니면 얘기한 거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정답이잖아 이게 정답인데 너라고? 넌 라이어야? 이게 이게 정답이지 라이어가 뭐지? 어 내가 내가 너라고? 정답도 정답은 장동빈 그리고 라이어도 장동빈이에요 진짜? 야 뭐야? 이거 아니야 진짜 내가 이거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 와 나는 필립이가 처음 얘기할 때 알았어요 뭐라고? 남자질이라고 할 때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그때 인물 나오고 남자질에서 아 제작진 수준에서 장동빈이 진짜? 어 이게 이제 내껀데 이것도 해야지 와 야 근데 여기 버럿 너 내가 언제 만났어? 라고 했을 때 언제 만났어? 했는데 나 오늘도 만났지 거울 앞에서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 와 진짜? 넌 알고 있었구나 야 진영이 안 돼 진짜 누가 아니 남자라 그랬는데 누가 누가 누구 때문에 제일 선명해요 솔직하게 어떻게 여기에서 한 90% 받는데 어 확정 지을 때 어 확정 지을 때는 이 친구라고 종이가 제일 아 뭐야 내가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버럭의 친구면 버럭 했는데 경병도 있고 명수 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친구라고 하니까 싹 줄어들잖아 그 명이 너 때문이래 너야 너 너 때문이야 명가 다 백프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 맞지? 제빵나? 동대를 너 때문에 맞아 당하는 거야? 근데 너가 다섯 대 당하지마 어? 야 진짜로 야 어 부서 어? 어? 아우 아우 야 어 진짜 내가 무통스러워 아우 아우 야 진짜 그만하자 어 어 어 아 아 자 여러분 지금 아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저희가 17분께 그냥 다 드릴게요 네 지금 당첨자분들은 자막으로 여기로 나갈거에요 여기로 나갈거에요 여기로 나갈거에요 여기로 나갈거에요 어디로 나가요? TV 우리 나갈거에요? 방송 이제 방송한다고? 네 지금 이제 저희 방송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자 이 채널 이 채널 시청해 주시면은 아 이 채널에서 저기 당첨자가 나갑니까? 아 아 아 당첨자 발표 언제 하죠? 네 말합니까? 네 댓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 그래요 저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리운 사람들 친구들이 보고싶은 사람들 다들 찐한 친구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뭐해요? 어디서? 이 채널 이 채널 네 수요일 밤 8시 30분 몇번인데 몇번 몇번 그 지역마다 달라요 40 몇번였던거 같은데 비TV는 49번 요새 다 검색하면 말하기에 이 채널 하면 다 나오네요 이 채널 이 채널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 즐기세요 즐거운 여덕 되세요 고맙이 아세이츠 유세이구 친구 친구 찐한 친구 마리아오 쭘 지금 이 채널 가세요 시작했다 시작했다 즐겨봐 이 채널